일단 쌍특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상됐던 일이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예상한 대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지만 아주 예외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예외가 일상이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이번 사안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배우자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거부권 쓰는 게 맞느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인 배우자인데. 사실 이게 지난 28일이죠. 특검이 통과내자마자 이례적으로 바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 브리핑을 했거든요. 특검이 송부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송되면 얘기를 했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이런 것도 다 맞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바로 하는 게 따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거는 야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 이관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악법이다. 이걸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당 들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 들어라. 특검 가지고는 아예 왈가왈부를 하지 마라. 말을 꺼내지 마라. 말을 꺼내지 마라.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이 김건희 특허법 어떻게 할 거냐라니까 시기적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라.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메시지를 저는 여당한테. 여당에 대한 메시지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절대 안 받겠다. 내 와이프로 내가 재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걸 정부의 법안이 이송된 다음에 이전에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 최대한 2주 정도를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앞에 신인규 창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그렇게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어쨌든 처리한 법안을 다른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러한 정당성 없이 대통령 본인의 결단과 이런 것으로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의 나름대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정부에 이송되기 전부터 왜 빨리 이송을 안 하냐. 국회는 왜 이렇게 빨리 법안을 넘겨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대고 막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한 날도 보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왜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데 최소한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왜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인 어떤 무리수 이런 거에 국한해가지고 근데 거의 그날 설명한 거는 평론가였어요. 이관섭 평론가였어요. 거의 이제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용대 소지가 다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조사조차 못한 그러한 어떤 사안이다. 도이치보도 특검에 대해. 이제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이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50억 원을 누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여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야가 정쟁을 하면서 내놓는 논리이기도 할 테니까 그거는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정권 내내 탈탈 털어가지고 조사도 못한 사안이면 그럼 이 정권 들어서 불기소를 했어야죠. 아직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과 관련된 1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김건희한테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 50억 특검과 관련돼서도 50억 클럽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도 그게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먹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검찰 법조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여태까지 27개월 넘게 수사 결론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딴소리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그냥 맞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고 맞고 가는 과정에 여당에 맡겨놔서는 이거 여당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말 다 해야겠다. 평론가처럼.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스탠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기가 힘든 게 본인 가족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었고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우혹 사건이 터지면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섰어요. 그게 또 달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본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본인의 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분은 일심동체잖아요. 사실 하나로 보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의, 현식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특검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태도의 문제도 있고 경제도 못 챙기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3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대통령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걸 대통령은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일상화시키면요.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헌법에도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첨부해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의라는 것이 총선에 영향 미친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선의 영향이라는 것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상태에서 총선을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인다는 그 맥락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의를 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소가 사람과 사이 연구소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실존적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키워드를 보면 제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말과 행동 드러나는 언론상에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저항하고 보호입니다. 저항하고 보호한다. 들이받고 감싼다. 그렇죠. 아주 이 말 쉽네요. 들이받고 감싼다. 제가 좀 용어가 저렴합니다. 저 구어체 좋아해요. 저항하고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또 조국 장관 수사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고 권력에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어쩌면 검사로서의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있겠지만 그 저항에 또 안에는 뭐가 있냐. 자기를 따르던 검사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대형 리더십 같은 건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뉘앙스는 따거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따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따거가 제일 지킨 건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자기 조직. 그렇죠. 이 식구 중에 특활비 줬던 사람들 일본 식구는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 일본 식구는 와이프. 와이프죠. 일본 식구는 물론 일심동체가 아닐 때가 부부가 많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그렇죠. 가장 제가 이제 사람과 사회 사람을 분석해보면 1차 보호 대상은 자기 가족입니다.